아 너무 심쿵 고고고고고고 과몰입니다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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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놀랐어요 선배가 어떻게 여자팔찌같은걸 만들어요? 휴대하기 편하니까 팔에 끼우고 있으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리고 아니 됐다 좀 더 조심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베끼가 진짜 멋있다니까 백기가 진짜 제 취향은 정말 백기같은 남자에요 아 탭님도 이제 저 게임에 빠지셨군 지금 또 마침 백기 생일이거든요 내일이 그래서 나 지금 케이크 사놓고 축하해줄까 고민 중이야 이 감정 도대체 내가 얼마만에 느껴보는 이 덕심인지 그래 내가 개너 이루어 너어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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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겨가 그 Bryant의 딸홍 대 란델 아니구 뭐어 뭐야 ye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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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다 엘앤디라 각오? 엘앤디라 나도 한 번 해볼까? 근데 저게 뭐야? 저거 그래서 아까 가그가 하던 게 이거란 말이지? 꽃핀과 백기 백기야 백기야 너무 좋아 이런 광고는 어때? 약속은 꼭 지킬거에요 바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널 놓칠 수 있어 너의 하루를 온전히 나에게 줘 날 믿고 떠나 널 내 세상으로 때려가겠어 너의 모든 시간은 오직 나만을 위해 멈출 수 있어 이제 당신을 놓치지 않겠어 놓치지 말아줘 너의 눈속에 있는 사람이 오직 나였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아하 아하 개좋아 진짜 아하 저 목소리라면은 꽃의 핀지라고 해도 좋아 너무 좋아 아하 난 이쪽이 더 취향이던데 아 일본 쪽 소 아하 내게 갑자기 내가 깜짝이야 아하 아하 내가 깜짝이야 아하 내가 깜짝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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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게 더 좋죠 기다려보세요 짠 짠 계절 생겼어 뭐야 나잖아 나와 불린체잖아 우리방 수수들은 널 사랑하는 일은 나의 운명이야 너 아니면 안돼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어 욕망의 끝은 없어 내가 너의 모든 걸 소유하게 될거야 너의 모든 것을 원해 널 나의 세계로 데려가겠어 꽃의 핀 질 你的 만족 ~~~~ Beyond 바깥은 단순히 좋겠다. 물론... 내가 바깥이랄까. 아무것도 없어. 가자. 내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 그것은 내 말이라고 말해줄게. 세상에 일본어로 듣는데... 다 들려... 나 좀 늦었지? 어, 스스들이 날 놀려. 스스들이 날 놀린다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말해봐. 의외로 내가 해결책을 줄 수도 있잖아. 외국인이 무서운 이유는 간단하게 외국어를 못해서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Miami 갖고 왔다. 개좋아. 아오... 대주이로 으악! 네! 알았어, 일찍 자에게. ㄱㄱㄷㄷㅂ ㅇㄱㄱㄷㅂ ㅇㅅㅇ ㅇㄱㄱㄷㅇ ㅇㄱㄷㅇ ㅇㅅㅇ ㅇㄱㄱㄷㅇ ㅇㄱㄷㅇ 마우우 마 마우우 헌무기 1모원이 성우분 헌무기 공무원 공무원는 억가 깊이야 믿는 건 많은 것이다 정확히 나는 당신의 일을 많이研究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나는 내가研究할 일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요? 당신에게 알려드릴까요? 내가 알려줄게! 언어는 다르지만, 느낌도 다르지만 그저... 개... 좋아! 그냥 좋아! 한국이 짱이다. 자요? 주말에 맨하탄 재개봉한다던데 이 영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싫어하는 영화도 좋아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 보는 영화라면... 네, 이거는 개인 취향 따라가는 거라서 한국이 짱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분한테는 짱일 수 있겠죠?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아까 샘플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차피 목소리인데 확대하여요가?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방금 누워있던 거 못봤어요? 나랑 누구 마주쳤다고 양다리냐고? 아니요, 4다리에요 저기 나오는 캐릭터가 4명이거든요 저기 나오는 캐릭터가 4명이거든요 4발 낙지야 하지만 낙지인 이런 나라도 좋아해주는 캐릭터들이 있다고 극제 소스를 뿌려주기 바랍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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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